랩지노믹스 이는 지난 2022년 8월 22일 대비 약 마이너스 19.36%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3월 31일 만 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0일 5,37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29일 4,86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8일 1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랩지노믹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0.1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8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22일 가장 많은 1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8월 24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58%에서 약 1.8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3월 30일 약 6.17% 최저 지분율은 2022년 4월 21일 약 0.3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024억원이며 2015년 235억 대비 약 758.0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045억원으로 2015년 10억 대비 약 1만2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1.64%입니다. 순이익은 약 838억원으로 2015년 16억 대비 약 5,055.9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1.43%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65배이며 지난 2016년 122.6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7.8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4배이며 지난 2016년 3.5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0.4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41.05% ROE는 52.93%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시가총액은 2,223억 52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41위, 코스닥 종목 기준 359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22위입니다. 매출액은 2,024억 73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98위, 코스닥 종목 기준 316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045억 1,82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46위, 코스닥 종목 기준 27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838억 5,49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63위, 코스닥 종목 기준 38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